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에 지니에요 오늘은 짜잔 코딩 토이 마이비글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안녕 나는 빅키즈 특공대의 빅이야 나와 내 친구들은 우주선 빅키즈를 타고 비걸들을 지키고 있지 흙의 에너지를 모으는 빅키 불에너지를 모으는 빅티 바람의 에너지를 모으는 빅도 물의 에너지를 모으는 빅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들아 흥 메로 점은 다크비 이제 비걸들을 내거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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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친구들을 Return 우와 우주 정말 예쁘다 어? 저게 뭐지? 바이바이 빅이잖아 빅 거기서 뭐해? 지니 큰일났어 앞당 다크빅이 나타나 빅히즈 특공대를 납치해갔다고 이러다간 빅월드가 위험해질거야 나를 도와줘 걱정하지마 빅 내가 빅히즈 특공대를 꼭 구해줄게 출동 같이 가 빅 어? 여긴거 같은데 도대체 어딨는거지 빅 지니 도와줘 저쪽에서 빅히의 목소리가 들려 빅 저쪽으로 가보자 빅히가 저기있다 빅 지니 어디 한번 구해보시지 지니 어떡하면 좋지 모르겠어 빅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으악 뭐야 벌레 악당들이잖아 어떡해 빅 근데 어떤 길로 가야 빅퀴를 구할 수 있는거지? 아! 걱정하지마 빅 내가 코딩 블럭을 이용해서 코딩해줄테니까 그 길을 따라가 오른쪽 아래 마지막 오른쪽 출발 야호 잘했어 야호 잘했어 야호 고마워 빅 지니 우와 우리가 빅퀴를 구했어 빅 우리 빨리 다른 친구들도 구하러 가자 으악 살려줘요 이번에는 절대 못 구할걸 잘못된 길로 가면 불 속에 빠질테니 말이야 흐흐흐흐흐 빅 앗 뜨거 앗 뜨거 어? 빅 어떡해 여기 용암이 엄청 뜨거워 어? 여기 봐봐 용암 괴물들이 가득해 걱정하지마 빅 내가 코딩을 해볼게 오른쪽 왼쪽? 아랜가? 아 모르겠다 어떡하지 오른쪽 아래 으악 너무 뜨거워 지니 아 아 빅 미안 내가 다시 코딩을 해볼게 빅 지니 우리가 길을 알려줄게 우리를 따라와 으응 알겠어 으응 저렇게 가는거구나 알겠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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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위 출발 야호 잘했어 우리가 빅을 구했어 신난다 신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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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으으 분하다 분해 동굴아 무너져라 우와 지니 다크빅이 동굴을 무너뜨리고 있어 위험해 걱정하지마 빅 액션 블럭으로 도망가자 빅 이어 저게 봐 저게 비고가 있어 흐흐흐 빅 과연 내가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어 어디보자 아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제일 빠를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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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지니 우리가 도와줄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아이템을 장착해봐 뭐?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아이템? 와 빅 빨리 입어보자 고글 맘토 마지막으로 킥보드까지 장착하면 우와 빅 진짜 멋있다 자 그럼 내가 다시 코딩 해볼게 위 오른쪽 오른쪽 아래 출발 야호 잘했어 야호 고마워 지니 빅 빅 빅 빅 빅 빅 빅 빅 빅 지니 도와줘 으악 너는 탑급이?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이번만큼은 친구를 구할 수 없을걸 응 하하하하 오오오 빅톰이 물에 빠졌어 빨리 구하러 가자 지니 벌써 물속에 다크빅이랑 상어들이 가득해 이대로는 빅톰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정황이네 하 그럼 내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직접 운전을 해볼게 빅 출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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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옆으로 반대로 오오오 도망쳐 거기 서랍비 끝까지 쫓아가주마 으아 하하하하 저기 번개로 다크비카 상어를 유인해야겠어 으악 안돼 야호 잘했어 으악 으악 세상에나 우리가 빅톰을 구했어 빅톰 빅톰 빅기즈 뚜껑대가 무나에서 정말 다행이야 빅기즈 뚜껑대 빅기즈 뚜껑대 빅기즈 뚜껑대 나다 보내 다음에 두고 보자 빅톰 빅기즈 뚜껑대 앞으로도 이걸들을 잘 부탁해 빅톰 자 오늘은 지니가 코딩 토이 마이빅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